그래야겠네. 형 이쪽에 쭉쇼요. 안녕하세요. 아 청구 골라봐라. 뭐 먹을래? 일단 떡볶이요. 떡볶이만 먹을래? 그럼 다 골라. 떡볶이 한번 붙여드려요. 일단 오징어랑 오징어랑. 고기만 먹잖아. 다 골라. 순대도 먹어줘 그러면. 순대도 또. 핫도그도 먹어. 다 먹어 그냥. 다 먹어버려. 핫도그 가면서. 일단 떡볶이 먹고. 가면서 마지막 그거까지? 떡볶이 일단 먹고. 떡볶이랑요. 튀김은 그냥. 골고루 섞어주세요. 골고루 하나 섞어주세요. 그리고 순대도 하나 주시고요. 순대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내장 좀 많이 주세요. 우와. 옆에 개분 놀라잖아. 놀라시잖아요. 아프리카TV 혹시 아시죠? 혹시 저 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오 좋습니다. 모르실 만한 나이 떼세요 여러분들. 살짝 미쳐도 되나요? 아 미쳐도 되나요? 아 미쳐도 되나요? 나이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순대도 드릴까요? 네. 공연이죠. 공연기 고마워. 아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 모르지만 나이 세세요 여러분. 아프리카TV 아세요? 아프리카TV 아시는 분 아세요? 아프리카TV 아시는 분 아세요? 아프리카TV 아시는 분 아세요?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잘 보는데. 네? 아프리카TV 잘 보는데. 아 잘 보는데. 누구 보시는데 아프리카TV. 저 벤츠 보고. 벤츠? 벤츠 하나 보는데. 저. 저 알아요? 저. 저. 혹시 알아요? 누구 닮았는데요. 보겸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 어 맞아요. 봐봐. 지나가는 일반 사람도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 벤츠. 벤츠는 아세요 벤츠. 벤츠 많이 보세요 벤츠. 어. 아니 누구 닮았는데 했는데 보겸 닮은 거 어때. 아 아. 들었네 여러분들. 아 저 게임방송 하는데 게임방송. 게임방송 안 보셔서. 개임방송 아예 안 보셔서. 헤헤헤헤헤헤헤. 이번엔 위스탭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지금. 긍그랜으로 가려면 원래 겜바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2스텍이 아니야 1.. 1승이잖아 1등 1스텍에다가 1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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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무승부야 1무 승이라고 쳐 이 새끼야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데..에서 멈췄기 때문에 너 먹지마 새끼야 1무 어? 사람 치사하게 먹는 걸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야 너 근데 고기만 먹는다면서 순대는 졸라날 먹는 거야? 순대 당면인데? 돼지 내장이잖아요 어.. 껍데기만 그러잖아 판사 순대가 고기는 아니에요 맞죠? 순대가 고기는 아니죠? 고기는 아니야 고기는 아니야 옆에 보니까 웃으신다 돼지 껍질이야 돼지 창사 보여 드려 순대는 좀 보여드려라 보여드리면서 5등분 좀 떠주면 안 돼요? 나한테? 네 와 졸라 컸네 진짜 천국이 난 국물 뜨라고 하고 있네 미쳤네 진짜 클 때는 커야 돼 와.. 너무 컸네 공물 뜯는 거 잘 펴고 잘 봐라 하하하하하하 근데 뭘로 드릴까? 벌골 흙까? 벌골 흙까? 벌골 흙까? 벌골 흙까? 반 빼고 반 끈고? 와 나한테 시키네 잘 뵙겠습니다 애피한테 시키네 매니저에요? 아니 그냥 직원 중에 한명이야 네 직원 중에 한명 근데.. 알바모네가 올라오고 이런 일인데 일부러가 안 나와서 소금을 입고 알바모네가 올라오는게 이런 일이냐고요? 저는 알바모네 이런 거 뿌린 적이 없어요 살이 미쳐한다고 아니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그걸 썼었는데 아아 아프리카에서 어떤 다른 방송에서 알바모네 뭐 리포한다고? 아니 아프리카 그 회사에서 그걸 썼다고 아 뭐 있었나보네 뭐 스티브레카트 배울 때 아아 음 그 회사에서 시키만원이에요 시키만원 시키만원 여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벤츠 너무 선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우 그럴게 많이 웃으시잖아요 옆에 분도 살짝만 찍어라 하지마 어 엄청 웃으시잖아 뒤돌아보고 웃으시잖아 지금 벤츠 너무 선거 같은데? 아 그.. 그분은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단계를 가지고 이기 때문에 응 자식 시키만에 먹으면 자식 뜯으면서 먹어라 뭐? 응? 먹으면서 좋아 먹으면서 좋아 여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기바가 좋아 고고 있어요 아 오노데라 남친 아 근데 고맨인지 아까 구구구기도 고마워 여기서 근데 하기는 좀 후줄다 아 진짜 살짝 귀엽게 할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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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데라 남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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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할게 아 청년이라고요? 아 지켜받긴 네 달려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보고 200cm 있는거 같아 됐지 응 응 잠깐만 너 내장 다 먹어라 응 너 내장 많이 달라고 했잖아 순대 내장은 왜 별로냐면은 다른 거 그 꼬들꼬들한 건 맛있잖아요 근데 간 있죠 선생님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산 선생님밖에 없어 얘는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또 아 근데 되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네요 통증을 잘 하시네 보니까 계속해 계속해 뜯어줄래? 나한테 뜯어주세요 오뎅 국물 떠와라 응 좋아 지졌네 응 응 먹고 있어 와우 응 고소하나 천원입니다 콕콕콕 구절다 전복 떡볶이를 아무도 안 먹어요 떡볶이는 그냥 이상하게 떡볶이에서 오뎅만 먹었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랬으니까 나는 떡이 별로 맛이 없었어 떡 맛있습니까?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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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시는거에요 먹방 게임방송인데 보겸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보 보 개미일리가 없잖아요 개미일리가 보겸 선생님 제가 살게요 제가 제가 살게요 이거 얼마에요 제가 살게요 14,000원 꼭 들어주세요 보겸 보겸 14,000원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저녁했어요 지금 3,700명 보고 있어요 지금 방금 보여요 진짜요? 지금 켜도 이정도 클라스에요 저 지금 낮이었으면 한 4만명 정도 오오오오오오오 그렇게 유명해요? 우리 근데 카메라를 안 들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오빠 따봉충이다 따봉충? 따봉충이요? 나이가 지금 솔직히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형님?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33대와 따봉충 따봉충 아프리카TV도 많이 보세요? 선생님도? 네 가끔 보세요? 누구? 대정명 아 대정명 요즘은? 요즘은? 요즘 안 보신 사람? 요즘은? 아아 옛날에만 많이 보셨고 요즘은 안 보시고 아무도 추워 이러면서 가족들을 늘려 나가는거죠? 네 아니 왜요? 뭐 분들 있으세요? 아니요 멋있게라고 아 사장님이 이렇게 딱 보고 계시네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거기 있죠? 신천천... 신천... 거기 국빈관... 왜? 이제 식재룡은 안들어 아... 아 여기 치즈uc거는 오래 뭐 오뎅꿈을 더 필요하면 말해 내가 찍어 뜯을테니까 친구가 다 마셔 할 때 핫도그도 들고 와요 거지? 진짜 먹을래? 생각해 먹어요 먹으면서 드실거지? 핫도그 맛있습니까 선생님 여기꺼? 네 핫도그 너무 커 사장님이 앞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너무 커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많이 먹는다 더 못먹고 다 배불러가지고 물만 먹으러 가죠 안 먹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이거 인스타 팔로 하고 싶은데 핸드폰 아우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패북이예요 인스타가 인스타같은데 인스타같은데 아 방금 얼굴 다 나오셨어요 아까 여기 나왔고 아 채팅창에 지금 말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귀엽다 이쁘다 네 거짓말인거 아시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사장님 사장님이 더 웃으시네 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별로였어요 네 내가 보기엔 여자친구분이 나랑 나랑이가 동갑종 되는거 같애? 동평이랑 비슷하죠 어 또래든 되는거 같은데 어 마이셋 될게 고맙고 어 아 겜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 아 언제 먹냐 너 아직 편집 다 먹어라 내가 기다려봐 아 내가 꼽아줄게 배부른데 아 아 아 아 다른 거점으로 가자구요? 다음 거점으로 비비로 가자구요? 아 배부러 응 응 응 됐어? 응 자 돌아다니면서 나도 오덕코만 한잔 마시자 네 아 아 아 배부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믿겨지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쓱쓱 쳐다보고 가 엄청 쳐다보고 가 근데 나의 실제로 본 아우라의 길이는 거지? 진짜 애들이면 맞아 아는척을 할텐데 어른들이어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보고만 가는거 같은데 진짜 외국인들 와 부산에서 여러분들 못봤습니까? 영국에서 찾아온 소녀 뒤에 루슈 그래 루슈가 어딨어 루슈가 아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오네 거짱 비로 가자 비비로 가야지 쪼쪼쪼 앞에 딱 있네 갤러리 피시방 같은데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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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